이 상대는 메이디임 run 이 상대는 메이디임을 시작할 것이다 그 상대는 메이디임을 시작할 것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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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보습꼬 바로 나가고 좋아 어차피 1 데미지 나오고 못베끼니까 최고구요 이러면은 기계를 내서 3 데미지를 명치를 칠거냐 고민을 할텐데 선택을 하는구만 그렇다면 나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 정도는 돼야 명치가 어리어리 할 것이야 하하하하하 명치를 all여보겠당 으어? 그거인가? 자 여기서 난 무얼..무엇을 선택해야되지? 기계를.. 뭘 선택한게 뭘 선택하나! 그냥 명치지! 흐하하하하하 어디 한번 누구 명치가 아픈지 한번 해보자구 역시 이 녀석! 먼저 포기했구만! 흐하하하하하 꽁꽁 로봇이 그걸 포기했어? 예식 그렇다면! 지는검에! 흐아! 흐아! 어떠냐! 그리고 난 명치를! 3-3 1-3 얘를 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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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분노를 불안해! 쯨.. 애를 잡아서 흠.. 아 얘가 있잖아? 정리를 위해! 흠.. 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아.. 아 명치 갈걸! 아.. 아 명치 갔어야돼! 무슨 의미가 있냐구 이게! 아.. 진짜 멍청한 새끼 1급 20급이지 아.. 난.. 진짜.. 이게 뭔짓이냐구!!! 헉!! 어 Mix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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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amp 허허허허허헁허허헣 어으으응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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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izada reasons 골렘 안잡아 잡지않아 병력 수집!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아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칠코가 됐네 벌써 언제 이렇게 된거야 3-3-4-4 숟가락 살인마처럼 한 대씩 때리는거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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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저게 왜 나오냐 아아 한 마리만 살면 되는데 아 너무하네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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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폭탄이 났었잖아 이걸 왜 내가 못받냐고 아 진짜 아 아 저게 떨어지는 거를 안 봤어 아 아 명치를 그냥 때려 써야지 생각하지마 웃어 그 상대는 말퓨리온 빠른데 녀석 바른데 녀석 그 상대는 안두인 유치 승리를 불러올 것이며 명예없게 싸우리라 모기를 기다릴 땐 그렇게 안 나오더니 물이 날 땐 그렇게도 안 나오더니만 정말 아이고 존리망치 들면 이거 또 어떻게 해 근데 이거 들어야 되잖아 이 새끼 몇개 하지? 3회복 조정하자 하필이면 너한테 주냐 하나 야 그래도 꽤 짭짤하게 이득 받다잉 야 근데 고통을 이거 뽑았어? 야 이거 2등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 2등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다음 턴에 어허 죽을 것 같아 야호 야호 자 이걸 쓰고 쓰고 얘를 쓰고 얘를 내면 얘가 0코니까 얘를 내고 옥 못나는구나 생각이 없어 됐어 그래도 그래도 이걸 왜 갖고 갔어? 아 이거 이거 그거 쓸 수 있는 줄 알았나? 왜 갖고 갔 이제? 이걸 내고 한포 해적 하사관 꽃은 꽃 오 아 아름답다이 한포 나가시구요 너도 나갑기 어때 어떠니 들썩 하지만 나의 한포는 살아있어 한포 갖고 가라 하하하 한포는 있으나 해적이 없구만 뿜 한포는 발톱시키지 못했습니다 한포가 좋았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19군 수준이라고? 좋았어 하 아 하 엣 한포에 아 잠깐만 이거 해적이잖아? 해적이잖아 너는 바보야 한포 한 발이 중요해? 아 지능검까지? 한포 한 발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걸로 공격력 2 데미지 넣는게 중요합니까? 똑같은거죠 그게 그거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한포가 지금 나가는게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보순꼬 나가야지 보순꼬 보순꼬 나가야지 안되치고 아니 주메엔 시대운척 또 나왔어? 시대운척 또 나왔어? 시대운척이 나왔어? 한포아 가혹한 하사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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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고싶었나? 뭘 할건가? 누굴 때릴건가? 한포를 없으겠다? 고작 그거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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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녀석! 카드를 내놓아라!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네장 다섯장 다섯장 내가 정리할거 같으냐? 하하하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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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리를 내가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지능검 영코 영코 가판원 아니 이걸로 콘돔을 벗겨 지불 암흑불길 붐 좋았어 괜찮았어 니가 할수있는 최선이였다 에? 하지만 난 용사에 지는거 하나 둘 돌진 하 내가 친히 주면 널 없애주마 지불 지불? 컴온 지불 컴온 오라해 뭐야 카드를 또 가져와 뭐야 동전이 아직도 있어 지불 지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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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 잼킨스 때려 때려 뭐라 뭘 아껴 아끼기는 다음에 신성하면 끝나는데 용암거인 용암거인 아르거스 아아 정말 이걸로 역전의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 들썩 아꼈으면 어떻게 됐어 아꼈으면 어떻게 됐냐고 어? 미로에 아꼈으면 어떻게 됐냐고 그럼 악기똥이예요 바로 리로이는 달려주는 겁니다 하아 하아 사정놈한테 지금 진짜 빠악이 빠악이 명예롭게 싸우리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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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사람 있나요? 아아아아악 너만 보면 내가 다칠거 같애 얘년아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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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흠 죽어라 해 여 demás 으으흑 임무를 데려지시지 paradise job done reason 신의ißt 신의응 lied 실행은 척 야 내꺼 내꺼 가져갖고 무기나 무? 뭐 지는 것 말고는 뭐 지는 것 말고는 딱히 추천할만한게 없는데 아 왕축수 때릴걸 에헤이 불안한데 왕축있는걸 몰랐네 야 카드 엄청 많 ınt 아이 저 사정북 34 저거 진짜 으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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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새끼 평등이라! 왕축들 주별 하나 갖고 왔어! 으아아아아아악! 이거 소중호차 평등 갖고 왔으면! 하하하하 아으으으어어어어어 printing 으하하핰 하하핳 아하핳하핳 어어 나 교회로라는 줄 알고 진짜 진짜 와 그 와중에도 그걸 또 내가 가지고 갖고 가냐? 아아 진짜 이씨 시부러 땡땡불허 진짜 시부러 땡땡불허이다 진짜 이씨 근데 나는 왕축을 안썼기 때문에 개이득 받지? 응? 섣부르다고? 야 지금 미래가 없는데 뭐가 섣불러 뭘 더 버텨 버티기는 뭘 뭘 2천을 더 버텨 거봐 이새끼도 안 버티잖아 야 아니 당장은 내일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아이 진짜 왕축은 왜 나와 이새끼야 아니 무기는 아아씨 드로우카드 다 너 이 자식아 터널 넘길거지 야 넘겨봐 하 이런거 말고 나 드론카드 좀 줘봐 넌 넌 신병을 살려 두었어 빠악 하하하하하 아이 나도 알고있어 평등으로 훔쳐가지 않았길 바란다이 으악 어허어어어어어엓 ...난 불탈이래 어어어 어허 다른 모든 캐릭터네 기분יים 으흐흐흐흐흫 하흐흐흐흐흫 강왕 Lin wasander 다 내 시나 cafeter person 으흐흐흐흐 흐흐흐 아아... 무기는 구경도 못한다 진짜 몇 장나 보지? 16장 중이지 무기 몇... 아... 생각 좀 해야겠어 위로! 제이킨스! 위로! 그 앞에 싸우라! 모저리들! 훅!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없어 가지고! 벨렌이 죽는다고 평등 쓰면 왜? 왜 죽어? 왜? 아 진짜 씨 신성아를 훔쳐갈 줄이야 남자 개돈 효과 때문에 다른 애들만 죽인다고 써있던데? 본인 빼고 본인 캐릭의 2 데미지 아 다른 적이 아니라 그러네 본인만 살고 다 죽인다는 거구나 자 상대 뭐야 이거 잠깐만 평등 따위 필요 없어 좋아 이렇게는 들고 있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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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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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는 무슨 술사냐 에이 한 포가 한 포가 두렵다 한 포가 두려워 그런게 어딨어 아 잡으려면 잡어 그렇지 인생 뭐 있어 어? 알 쫄아가지고 폴을 못 날리는거야 전투에서 어? 말이 돼? 뭐야 이것도 톱니 망치? 지금 내면 2이니깐 아냐 바다 선장이다 뻥 그렇지 잘한다 공격력이 세진대는데? 이건 정리해야될거 같은데? 이건 정리해야될거 같은데? 좋았어 다음 턴에는 폭풍으로 벌여낸 도끼? 강호태세 완료 이걸 어떻게든 어? 그지 그걸 좋아해 고어어 지이이이이 란 천상해보고 막 도발도 당기는데? 에잇 그런게 어딨어 땡기거나 말거나 이 자식아 영코퍼 뿜옹 하하하하 자 일단 얘네도 잡아야되니까 어쩔수 없지 얘는 잡아야되니까 잡고 나와 일루와 잡고 그렇지 그 다음에 너는 너로 이거 뭐 이 야 너도 일루와 일루와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사술 아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썼다 이거구만 하지만 나는 해적이 또 나왔지롱 하하하하 뿜 그리고 나는 뿜 뿜 뿜 뿜 그 다음에 얜 그렇지! 완벽하구만! 오크에 게임을 끝내버렸어 고추사 좋구만 해적 고추사 렉사르 누구 명치가 먼저 아파오는지 한번 붙어볼까? 어? 어? 잠깐만 좋다 병력 소집 좋다 속이 매스꺼워 으악 하아 잠깐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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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좀 해야겠어 한번 턴을 참겠어! 여기서 2코짜리 무기를 안차네 아 이러면 두번 참아야될수도 있는데 나 참 병력 소집을 하겠어!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넌 여기까지 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는 녀석이구만 자막 하하 피젖볼래 어쩔수없다잉? 전장으로, 전장으로, 정의를 위해 숟가락 살인마처럼 한 방 한 방씩 누가 봐도 복더시 누가 봐도 복더시야 1, 2를 어깨에 좀 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녀석이 없어 정의를 위해 뿌웅 자식 하하하하하하 이게 바로 해적댁이다 이 자식아 무기 좀 장착 좀 해보라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악 흐흐흐흐흐흐흐 잘 걸렸네 요롬 잘 걸렸다 요롬 하하하하 하하하하 국이 우리의 해적댁의 해적님들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실런지 한포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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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하여 신성하여 신성 안오시면 저 끝납니다 신성 안오시면 끝납니다 아아아 으흠 아아아아 아... 아...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승리는 잘해 것이야 아... 승리는 잘해 것이야 제법 하는구만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시내음총을 쥐고 시작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시내음총을 에.. 들고 시작하는 게 엄청 중요하.. 우서! 내 우서한텐 질 수 없지 우서 명예롭게 싸우리라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군 하아 가 너무 높아 차라리 낫지 신성아 들고 시작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라타다 가판원 남쪽 바다 가판원이야 서해 동해 아니야 남해에 경상도 전라도야 강원도 경기도 인천안이다 혹시 동전영능? 니가 그 유명한 동전영능이구나 이 녀석 무서운데? 아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할 게 없으면 달리는 거지 뭐 할 게 없으면 명치나 때리는 거지 뭐 할 게 없으면 명치나 때리는 거지 뭐 나 가서 싸워라 머저리 자 우리 법대로 하자구 법대로 하자구 이제 명치가 얼론해졌을거야 힘의 축복 내가 얼얼해지겠는데 내가 얼얼해지겠어 얼얼하구만 들썩이 자식아 가혹한 하사관은 리로이를 위해서 남겨주다 왕춘 왕축이여 왕축이여 그렇지 얼마큼 기다려야되지 근데 3... 3턴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면 4, 4가 10 10 10을 우리 버텨봐 생각 좀 해야겠어 9니까 9잖아 하아... 3턴을 더 버티면서 쟤를 체력을 10으로 만들어 오면 돼 들썩 이런 얘기 하지마! 으으! 명친데? 잠깐만 잠깐만요 오 11 잠깐만 전장으로! 명령 아 에어 자 에어 2 5 금 자기야 너의 다음 턴은 무엇이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좋은 싸움이었어 성공이야 한포 구경해보고 싶구만 리로이 지금 나오지 말어 그냥 먹지 잘했어 아 진짜 지긋지긋해 이걸 왜 냈지 하하 하하 지도에 나온 곳이 여러분의 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하아.. 마찬가지로 뭔지. 하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존스러운 놈. 하아.. 한포랑 무기는 도대체 어디에 짱 박혀있는거야? 하아.. 네.. 하아.. 아.. 이게 없는데? 아, 이게 없는데? 이건 어떨까? 히히히히히히하차아 존스러운 놈 인물을 내려주십사 쩝땅 무기와아 자 이제 한포를 이제 필요없다 무기만 좀 나와라 흐앗 이제 그의 뱃살은? 그의 뱃살은? 그의 뱃살은? 뱃살은? 뱃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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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내려올 거 아니야. 아 내가 시내은총이다!! 신의 은총이야! 제발! 제발 있잖아요! 제발 있잖아요! 고철성에서 돌아왔습니다. 채워봐! 거기까지만 해! 턴 넘겨줘! 턴 넘겨봐! 아 괜찮아 그건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4 4사니까 10하고 턴 넘겨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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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킬각이 아니니까 아직 킬각은 아니니까 양변 양변 일단! 일단 왕축은 좀 아껴봅시다! 그리고 개 Security 앗기똥은 무슨 갓트로가 있잖아! 어? 아 근데 이거 테리거! 야 테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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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이 새끼가 날 보고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이건 어떨까? 뭘 어때 이 새끼야! 나가 뒤져 이 새끼야! 승리는 잘의 것일세! 아... 허재리님! 팬플런 가입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보십니까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